스킨답서스 빅투스 엑조티카 스킨답서스 빅투스 엑조티카는 밝은 녹색 바탕에 반짝이는 펄 느낌의 은색 무늬가 어우러져 있는 덩글성 식물이에요. 사틴포토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식물은 길게 늘어지며 자라기 때문에 행잉으로 매달아 키우거나 높은 곳에 배치해서 키우기 적당하죠. 흔히 스킨답서스라고 불리는 골든포토스처럼 아주 키우기 쉽고 아름다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지만 포토스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같은 빅투스 변종인 실버리엔과 아르기레우스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하지만 엑조티카는 하트의 둥근 부분이 나선으로 돌아 나오면서 살짝 겹쳐지는 모양의 차이가 있고 잎의 재적이 셋 중에서 가장 크죠. 하트 모양의 잎은 촉감이 부드럽고 두터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고급스러운 벨벳 천을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밝은 빛에 비추어 반짝이는 모습을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어떤 인공적인 방법으로도 재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 깊은 아름다움이 이 식물의 가장 큰 매력이죠. 강남의 잎은 촉감합니다. 하트 모양의 잎의 스키 하트 모양의 스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